안녕하세요 요즘에 제가 관심있어하는 어플 중에 예쁜 날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이 예쁜 날이라고 하는 어플이 약간 요즘에 내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뭐 옷 코디라든지 나한테 어떤 스타일의 옷이 잘 어울릴지 아니면 때와 장소에 맞춰서 옷들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그거에 맞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옷들을 실질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는 그런 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들을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즐겨찾기를 해놓는 식으로 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검색하거나 하게 되면 그거에 맞게 옷이 검색도 되고 또는 필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놀이동산에 가고 싶거나 소풍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결혼식을 간다든지 그런 때와 장소에 걸맞는 그런 데이트룩, 그런 옷들을 추천해주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기존에 많은 어플들이 있기도 하고 저도 옷 같은 거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쇼핑몰들을 이용하긴 하는데 예쁜 날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필터가 나한테 맞는 그 체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키 그리고 때와 장소 이렇게 조금 기존에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어플들에 비해 좀 더 디테일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장점이고 여기에 있는 이제 봄 스타일의 옷들도 요즘 이제 다가오는 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뭘까 그런 걸 검색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어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에 쿠폰을 얻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쿠폰 목록이라든지에 가면은 다양하게 쿠폰을 받을 수도 있고 인기 있거나 이번 주에 가장 인기 있었던 옷들 그런 것들도 다 뜨다 보니까 혹시 옷에 관심은 많은데 내가 어떤 식으로 옷을 입어야 될지 코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잘 모르겠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쁜 날 어플 하나로 파티, 결혼식, 소개팅, 데일리, 카페, 여행, 회사나 캠퍼스까지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이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면은 지금은 이제 스타일 쇼핑 앱 예쁜 날이라고 하는 어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쁜 날에 조금 더 예쁠 수 있게라는 뜻의 예쁜 날 앱은 현재 스타일 랭킹에서 되게 쉬운 쇼핑하는 곳도 유명하고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스타일도 추천해주고 그리고 즐겨 찾는 쇼핑몰로 인해서 소식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봄에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떤 상황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지 옷을 잘 입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지 그런 걸 잘 모르겠고 궁금하다면은 예쁜 날 이 어플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떠세요?